중앙콘센스 벌써 나왔네 형은 뭔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얘기해 뭐요? 불안해 안 나왔어? 아니 나왔어요 안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어 고객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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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쪽 보고 안 나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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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태화! 어 그래? 태화! 아니 근데 잠깐만 얼마 안 나왔는데 안 나왔어? 내가 알고는 나온 건 안 나왔어 1초에 나왔어 나왔잖아요 1초에 나왔어 놀란 생기면 그만 죄송합니다 제가 텐댄스를 좀 줄여